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관자회랑 키조개 날깃살로 해가지고 밝은 국 만들어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는 foarte 좋아요 너무 좋네요 먹기에는 오늘의 김에 이 식사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콩콩콩 고춧가루 쫀득쫀득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핫도그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쫄깃쫄깃 바삭바삭 한입 동안 버섯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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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이거 안먹었어 일어난 꺄 이거 거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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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습니다 관자말고 부드럽고 결이 한 방향으로 다 되어있어가지고 뜯어먹기도 엄청 편하더라구요 맛있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